2차원씩 풀어라 하지? 루트2 플러스로 곱해 그럼 x제곱이지? 네 1 플러스 루트2로 곱합시다 그럼 전개하면 몇이되? 3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2 되겠지? 네 2개 더하면 이게 나오잖아 네 x 플러스 루트2에 x 플러스 루트2 플러스 루트2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2하고 마이너스 루트2 마이너스 2개 답이 되는거야 그 내용을 써도 돼 오케이 절묘하게 풀어주는거지 영변에 i를 곱해 마이너스 1 곱해 마이너스 1 곱해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똑같이 인조분해가 절묘하게되지 이거 두개 더하면 2에 플러스 1이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x는 i하고 1 플러스 i가 나왔나 그 다음 이것이 해일때 이것도 해임을 보여라 여기 대입해 a 제곱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p a 플러스 q e a b 플러스 p b의 i 나왔나 네 실수니까 앞에꺼도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 되겠지 네 그 다음 뭐해야돼 a 빼기 b를 넣어봐 아 b 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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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을 했구나. 고생을 했어. 벼이 짚는거야. 여기서부터는. 안 벼구나. 힘들어요. 300년 전에 했던 수확이라. 자 알게? 네. 그럼 이거 오메가 해법이라는데 오메가하고 오메가바를 구하면 몇이야? 마이너스 3이고 곱하면 1이 되겠지? 이런 성질이 있단 말이야. 네. 오메가 빼기를 곱할 수 있어 없어. 어차피 곱하면 0이니까. 네. 그럼 오메가 3승이 절묘하게 1이 나와? 안 나와? 안 나와. 1001승은 99하고 2번 더 하면 되지? 네. 얘는 99하고 1번 하면 돼야 안 돼. 얘는 1이야 어차피. 똑같은게 나오지. 그래서 0이 된다는 거죠. 절묘한 문제. 그 다음 오메가 3승만 뭘로 바꾸면 돼? 오메가 3승만 보이면 무조건 1로 바꾸고 오메가 제곱만 보이면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풀린다고 말이야. 4. 5 오메가고. 오메가 5승은 뭐야? 이게 되겠지? 7 이렇게. 여기서. 1 마 3뿔 4 마 6뿔 7 2 마 3뿔 5 마 6뿔 7 2 마 3뿔 5 마 6이 되겠지? 오메가 이렇게 되는거죠? 응 답이 되는거에요